에이구 아우 진짜 무섭다 야 여기 진짜 와야지 뭐가 무섭네 야 무섭거든? 안 무섭거든 안 무섭거든 야 니지가나 지금 와라 혼자서 혼자 왔잖아 지금 아 무수리구나 아 그래 알아보고 있어? 응 그래 잘 해 그래 알았어 됐어 아우 진짜 깜짝이야 그만해 참 시끄럽네 한 대 보자 드디어 저를 만나는구나 반갑다 왜? 답답해? 데이프 떼지면 조용히 할 거니? 약속하는 거다 어? 근데 아저씨 저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돈 돈 때문이라면 우리 집엔 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지 그냥 아저씨는 니가 보고 싶었다고나 할까? 나 왔다 아저씨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 응? 너를 그냥 만지면 전기가 찌릿찌릿한단 걸 말이야 뭐지? 지금 나를 진상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이킹 바삭 나의 비밀 아저씨 좋아 너희 어디 다녀왔어? 진하 뭐? 누구?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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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봉진아! 진아 없어. 아까 나갔는데 조이가 부른다고. 어? 양조이. 너 진아 못 만났어?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왔어. 어? 그러고 보니까 현빈이도 없네. 뭐? 누가 없어졌다고? 진아랑 현빈이요. 진아랑 현빈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 음.. 그러니까 1시간 48분 전에 진아가 조이가 부른다면서 나갔어요. 어? 현빈이도 그때쯤인 것 같은데. 여기가 덥다면서 바람 쐬러 나간다고. 설마 둘이 고백정원? 아니야.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여태 거기 있었거든. 그럼 어떡하지? 설마 둘이 무슨 사고로도.. 야, 너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아 없어졌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다 여태 몰랐던 거야? 야, 그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야, 빨리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철저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야, 빨리 나와. 빨리! 진짜 현빈이가 없어졌어? 예예예. 얘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야, 빨리 나와. 진짜 현빈아. 야,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얘들아 전화, 진주가 전화해봐. 빨리. 나야! 여기 있다! 일단은 구석구석 찾아봐. 나 움직여. 야 잠깐만. 형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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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 손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연구소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저씨. 저 아세요? 그럼 알지. 너희들이 아주 요만할 때부터 보고 싶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안 보셨단 말이지. 우리 아빠도 아세요? 그럼. 세계적인 생명공학 박사 닥터봉 선생. 그럼. 아저씨가. 그. 기자. 하하하하. 내 얘기를 들었나 보구나. 어? 아. 그때 너희들을 보여줬으면. 그냥 특종 기사로 끝났을 것을. 닥터봉이 너희들을 숨기는 덕에. 너희들의 가치를 알게 됐지. 너. 너. 너의 그 숨은 초능력. 그 초능력 DNA만 있으면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왜왜왜왜왜. 아. 아이한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스. 이 친구 참 걱정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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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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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아주씨. 야. 내가. 좋아한 놈이란 말이에요. 진호야 괜찮아. 급히면 내가 안 볼게. 야. 작정이다 작정. 하하. 아주씨 제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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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씨 제발. 하하. 버스. 지금. 아유. 상관없지 하시. 따리고 나가. 하하하. 데리고 나가, 얼른! 아저씨, 아저씨 어디 안 갔죠? 안 갔으니까 빨리 나와 아저씨! 아, 나 있으니까 빨리 나와 아, 시원하다 이 녀석,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만만것스럽기는 나한테 생각하면 빨리 들어가, 어? 나한테 생각하면 빨리 들어가, 어? 저, 저, 저 좀 안 돼요? 네 CCTV,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 딸이 없어졌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고백정원 가는 길은 CCTV가 고장 나서 수리 중입니다 네 진아 저기, 아까 그 CCTV 좀 더 볼 수 없을까요? 진아 지로 그름자가 보였던 것 같아 그,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 여기 지금, 우리 애들 저기, 쥐에 따라가는 남자들, 맞지? 어, 맞아요 선생님 이거 좀 더 확대할 수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의 장비로는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 그래? 스톱! 14시 50분 31초 원더막 CCTV 보여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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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 사람 아까 그 사람이랑 비슷하지? 같은 사람일 거야 한 명상으로 보이는 신체 비율이 거의 일치하거든 이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아니, 우리bility 유쾌 피ião 간다하니 먹고 아, 예, 벗 수 licher Weekly 아이씨 좀만 빨랐어도 근데 저 아저씨는 뭐가 저렇게 치밀해 진호야 괜찮아? 어 미안 내가 좀만 빨랐어도 너 구해줄 수 있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네 아 이게 누구신가? 세계적 생명과학 박사 닥터봉이 아니신가? 여기저 당신이시지 내 딸 어딨어? 아 그 천군보다 귀한 당신 딸? 내가 아주 소중하게 오시고 있지 거기 어디야? 아니 내가 갈 테니까 말해 아우 워워워 닥터봉 진정하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 알고 보니 당신 딸 아주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고 말해 어떻게 이런 보물을 흔들끼들 수가 있나 땡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 지금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내 딸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절대 가만두지 않아 너 알았어 아이고 무서워라 이봐 닥터봉 당신 소중한 딸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어? 여보세요 여기저 여보세요 어? 너놈 아 자 야, 안현빛 너 배아프다고 해 야 안현빛 나 배 안아픈데? 야 여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배아프다고 하면 나갈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 너 배 아파 죽겠다고 해 그러면은 저 아저씨가 너 손 풀어줄 거야 그럼 다른 한 손은 내 손 잡고 남은 손은 저 아저씨 손 잡아 그리고 내가 손 놀아 하기 전까진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아저씨 배 아파요 너네 또 도망가려고 수 쓰는 거 알거든? 아니에요 아저씨 진짜 배 아프대요 아 안돼 나 이러면 안 되겠지 아저씨 진짜 토해요 알았어 풀어줄게 niet 아저씨 아저씨 저 팔아파요 그래? 많이 아프지 아저씨 다리 많이 아프시죠?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아저씨 근데 여기 뒷문이 어디에요? 뒷문 앞서 얌손님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현빈아 손 놔 빨리 와 아 우리 하나 내리자 그 남자가 손을 잡는데 시끄러워 당장 잡아야 돼 어디로 갔어? 옆문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와 자 진화야 진화야 아저씨들 갔어 우리 저쪽으로 가자 응 무조건 산 아래로 뛰어야 돼 알겠어 준비됐지? 응 뭐해 안 가고 뭐해 안 가고 아 알았어 뭐해 안 가고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진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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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불필 안 보여? ALонд 요리 옆비 나도 야 진짜 진화야 다 지금 내가 접수한다 접수해 지 얼마나 겁났어, 어? 진아야!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래, 거봐. 아니, 근데... 근데 얘 왜 이렇게 실실거리고 운... 정신 차려, 인마! 너 웃을 때가... 얘 왜 이래? 진아! 아, 진아야! 아, 진아야! 아, 진아야! 아, 진아야! 야, 우리 먼저 간다! 어디 간다! 대리만 안 왔어도 고백은 성공이었을 텐데... 그니까... 못 갔다. 결국 고백 정원에서 이루어진 코프는 없네. 참, 그럴 줄 알았다. 아, 과연 그럴까? 여기 캠핑장에 고백을 하면 고백 이루어진 고백 정원이 있대. 고백에 성공한 사람이 엄청 많대. 아, 누구 나한테 고백할 사람 없나? 아, 그릇 질zentse는 아무것도 했고요! 저orts bandwidth 많이 가능하냐, 쉽게 occupational Ollie 감사합니다.